지금까지 디렉토리를 다루는 방법들을 요모조모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일종의 실습이면서 동시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상대 경로와 절대 경로 말이 엄청 어렵죠? 상대적인 것, 절대적인 것 그 차이가 디렉토리의 경로에서도 존재해요 봅시다 제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곳은 pwd를 해보니까 저는 이곳에 있어요 여러분, 각자 저랑 다른 곳에 있겠죠? 그러면 제가 최상위 디렉토리인 root 디렉토리로 가는 방법은 첫 번째, cd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가볼까요? 그럼 pwd를 했을 때 최상위 디렉토리로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럼 다시 이리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cd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엔터 그럼 저는 여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상위 디렉토리인 root로 오는 방법으로 아까 뭐 썼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방법 말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cd 그리고 현재 디렉토리의 부모 디렉토리로 간다 이게 현재 디렉토리면 그거의 부모 디렉토리는 누구겠어요? 이 친구죠 그럼 여기서 점 슬래시 하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현재 디렉토리고 점을 두 개 찍으면 부모 디렉토리가 되는 거예요 엔터 pwd 엔터 했더니 부모 디렉토리로 간 걸 볼 수가 있죠 다시 cd 땡땡 슬래시 아니면 그냥 땡땡 엔터 그럼 pwd 를 했을 때 유저로 가고 cd 땡땡 엔터 치면 pwd 했을 때 루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한 번에 루트로 가고 싶다 그러면 슬래시를 통해 갔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 부모 디렉토리로 간다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부모인 디렉토리로 간다 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썼는데 그때 사용한 cd 땡과 cd 땡땡은 cd 땡이 절대 경로를 사용한 거고요 cd 땡땡 슬래시가 상대 경로를 사용한 겁니다 즉, 절대 경로는 여러분이 이 컴퓨터에 어느 디렉토리에 있건 간에 언제나 그 경로를 가리키는 것이 절대 경로예요 그런데 자, 다시 여기로 다시 들어와 볼게요 여기서 제가 cd 땡땡 하면 저는 어느 디렉토리로 가요? 이 디렉토리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cd 땡땡을 하면 이제 어디로 가요? 이 디렉토리로 간단 말이죠, 유저로 즉, cd 땡땡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다릅니다 내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상대적으로 달라지는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상대 경로 그리고 언제나 같은 걸 절대 경로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곳이 cd 이렇게 하면 물결이 되죠 되게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제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라이브라는 디렉토리 있거든요 포직스로 가고 싶다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cd 그리고 posix 라고 해도 되죠 앞에 점 슬래시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어떤 방식으로 posix 로 이동한 거겠어요? 상대 경로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slash users live posix 라고 하고 이동을 하게 되면 이건 어떤 방식으로 이동한 거가 되는 거예요? 절대 경로 우리가 어디에 있건 간에 이렇게 입력하면 언제나 저기이고 cd posix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동하는 곳이 달라지기 때문에 쟤는 상대 경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좀 어렵고 헷갈리는 얘기니까 좀 어 영상 한번 더 보시는 것도 좋고요 상대 경로가 뭔지 절대 경로가 뭔지를 여러분이 한번 설명해 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 외 것들은 이제 차차로 우리가 실습을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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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